아 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재입니다 우리 요번에 불꽃축제 한강에 10월 7일날 불꽃축제 했잖아요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은 제가 우리가 오늘 4일이잖아요 5일날에 내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쭉 했던 분을 해서 많이 우리가 또 꾸준하게 활동했던 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까지 우리가 내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한 20분 모셔서 어디로 어디로 오라 추첨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10월 4일입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리면 10월 5일 내일 오후에 늦게 올려드리면 우리가 몇 번 몇 번 불꽃축제 50분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한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 짜증빈